여기다 퀴 안쓸래? 원거리에다 퀴쓰야, 이 시! 제이스잖아. 멈춰x3 루시안 제압볼 들어간 건 좀 큰데? 게임이 이상해졌는데 루시안 억지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루시안 제압 되겠습니다. 저막 걸걸.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튼튼하냐? 라고 하기에는 템이 좀 많이 나오긴 했네 튼튼할 만하구나 음! 너무 아프다. 이거 신드레가 아니라고 해서 턴 빼줬.. 이 친구는 프로 연습생 하던 친구가 템 시원하게 파네. 저거 정지 먹는다던데 급하게 템 샀는데 정지 먹을까봐? 저러면 정지 안 먹나? 템 저렇게 가면? 그렇지. 아, 제이스 리포 딱 대. 감전 뭔가 다시 더 많이 들게 되네요. 그니까 좀 조합보고 드는 느낌이긴 한데 딱 봐도 물몸이 좀 많으니까? 그리고 정복자로 요즘은 독살을 잘 가고 싶지가 않다 해야되나? 그게 좀 큰 것 같아요. 감전은 독살에 가도 좀 괜찮은데 탑에 탈탔나보네 탑에 탈탑에 탈탑을 이렇게라도 그냥 킬 먹는게 나와보인다. 템 좀 빠르게 빠르게 뽑아봅시다. 템 쭉쭉쭉 뽑으면은 충분히 캐리 할만하다. 안심 아니 초식이가 벌써 있단 말이야? 괜히 봐줬다 오 워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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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요거는 쿨타임이 조금만 더 짧았으면 좋겠다 Dan과 pick 워오오오오오오 다행이다 이거 먹을 거 없나? 지금 좀 궁한대 여기다 Q 안쓸래? 원거리에다 Q써야식 제이스잖아 제이스가 어떻게 안 쓸 건데, 바로 그냥 자발 자발 되게 오랜만에 쓴 개구린데? 어우 시원하네 잡에 쓰니까 와우! 아 쟤 풀평 칠 것 같아 못들어가겠네 힐로는 붙여놨어 어우 피톰이 무슨 2600이야 리신 무조건 여기 얼굴 비출텐데 그때 잡으면 안되나? 여기있네 리신아 너 진짜 든든하다 어 헐 리신 라인드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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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우 뭐야 왜 이렇게 화끈해 와우 와우 이게 드레이브? 제이스 잘 잘랐다 한 번 했다